그동안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UV방의 NG 장면들을 모아봤다 이름하여 UV방 NG 대잔치 자자 모두들 배꼽을 부여잡고 출발 하기 싫은거지 하기 싫은데 온거 아니잖아 우리 친구지 하기 싫은데 온거야? 억지로 온거 아니지 하기 싫은데 온거야? 성대를 니가 어떻게 썼는지 너 연습 엄청 많이 했잖아 목소리 그렇게 만들고 나도 알고 있어 그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한 몇분만 더 해보자 안녕하세요 아 그 카페인 좀 부족해가지고 좀 드셨어 지금이 머시야 이 새끼야! 힘 좀 주지마 너무 좋은데 와우! 김필이야! 와우! 모리트 한번 해볼께요 네 아이씨 미쳤다 이거 와우 김필이야 야 이 개새끼야 하아 똑바로 인사해 어? 고생하셨어요 야 똑바로 하는거야 그게? 아니 너무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 그리고 아이씨 미쳤는데 아이씨 미쳤는데 아이씨 미쳤어 아이씨 미쳤다 가슴에 담아지더라 이렇게 하고 앞에 다 풀고 조금 뒤로 가요? 네, 그만 보시죠 한 번 다시 천천히 보여줄게요 죄송해요 넌 자유시간을 확실하지? 야, 뒷모습도 못해 연기를 ㅋㅋㅋㅋㅋ 조금만 덜 불안해도 돼? 누나 안 훔쳤잖아 안 훔쳤어, 나 안 훔쳤어 어, 그냥 ㅋㅋㅋㅋㅋㅋ 조금만 덜 불안해도 돼? 알았어 한 번만 거기 일어나고 너네, 야! 쟤, 쟤 너들한테 너네 씌우 제가 다시 묻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몰라몰라 몰라몰라 모르겠어 몰라몰라 몰라몰라 누가 골라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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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가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근데 진짜 섭섭지 않게 할 테니까 아, 진짜 그 섭섭 섭섭지 않게 지금 좀 어, 그만 좀 하세요 아까부터 아까 처음에서부터 계속 섭섭지 않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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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소풍 얘기 좀 그만해! 기억 안 나! 너도 소풍 얘기 그만해! 잠시만! 안 갔어! 안 갔어! 안 돼! 안 돼! 열지 마 이 개새끼야! 열지 마! 엎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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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못 쓰나? 이거 못 쓰나? 30시까지 해야 돼! 엎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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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같은데. 내가 말린 다음에 내가 또 와서 그래. 에어팍 갖다줘? 에어팍 갖다줘? 에어팍 갖다줘? 에어팍 갖다.. 아 나도 깜짝 놀랬다 해협박이 없다잖아 생일 축하만 하잖아 한정돼 있잖아 그래서 나는 윤호는 조금 더 폭넓은 축하를 했으면 좋겠어서 잠깐만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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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이없어 응 됐어 어 처음부터 아 죄송해 인간 같은걸로 웃긴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을 보낸다 오케이 아유 여기 있어 잠깐만 이게 계속 나오네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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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우리가 좀 오류가 있었어 아 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 미쳐버리네 근데 형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편이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털어보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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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진짜 얼굴이 빨개졌어 아 오케이